통계학 수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통계학 수업은 여러가지죠.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번째가 The Essentials of Statistics 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네번째 판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조셉 힐리, 크리스토프 뉴포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책으로 먼저 우리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SPSS 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힐겁니다. 페이지 수가 이게 476페이지 분량이니까 상당히 얇은 책이죠. 그렇게 쓴 얇은 책은 아닙니다만 적당히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밟을 겁니다. 사전 이수 과목은 프리 캘큘러스이고 이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기초적이고 근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첫 장부터, 챕터 1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